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90대 노인이 숨졌습니다. 지난달 31일 저녁 7시쯤 광주시 북구 우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. 이 불로 혼자 살던 90세 송씨가 연기를 흡입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 치료 도중 숨졌으며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. 경찰은 거동이 불편한 송씨가 안방에서 불이 나자 미처 연기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화재의 원인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.